당사업 강화와 시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자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2.1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 요구에 맞게 당의 시군 강화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3월 4일 계속됐습니다. 이날 강습회는 자신들의 사업 총령을 당중앙위원회 앞에 청와받고 당중앙의 영조사상으로 천탄히 모장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힘있게 견인해 나아갈 시군당 책임비서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셨습니다. 회의에서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리한골 연탄군당 책임비서 고주광 회령시당 책임비서 봉성권 형제산구역당 책임비서 리병국 희천시당 책임비서 리영상 장진군당 책임비서 리경철 이천군당 책임비서 신명선 운산군당 책임비서가 당사업과 시군의 경제사업, 인민생활 향상과 교육사업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책임비서들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향시키고 당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적극 구현한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로 애로와 난관,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시군 발전에서 뚜렷한 천변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용철 은율군당 책임비서 오덕철 문천시당 책임비서 김명일 수남구역당 책임비서 안명식 대동군당 책임비서 김진삼 황주군당 책임비서 신명수 해산시당 책임비서 강명호 선교구역당 책임비서 리국송 요덕군당 책임비서 김승일 신계군당 책임비서 박일남 신암구역당 책임비서 백광철 평강군당 책임비서 한철 보촌군당 책임비서 강호영 청단군당 책임비서 허명철 맹산군당 책임비서는 지난 시기 자기 사업과 시 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반려된 부족점과 편향들을 비판적 현지에서 분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 내부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고 행정실무적으로 사업한 문제 기층 당조직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형식적으로 한 문제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바로하지 않고 허풍을 치면서 시 군 살림살이를 추켜세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인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정신이 부족하여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로동당의 일꾼다운 정신 도덕적 풍마를 갖추지 못한 문제 등을 극복하고 당 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려는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 군당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못하여 심중한 교람들을 발로 시킨 일꾼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진행됐습니다.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당 중앙의 요구와 당 쪽 원칙에서 탈선하면 얼마나 엄중한 후가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자각하였으며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부족점들을 심각히 반성하고 그 극복 방도에 대하여 깊이 연구했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결론에서 현식이 시 군당위원회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전당을 강화하고 그 용도적 기능과 역할을 제거하며 시 군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시 군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잘 되어 나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 중앙위원회가 우리 혁명의 최고 참모부이라면 시 군당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정치적 참모부이며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 군당위원회 사업의 성과 여부는 전적으로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의 능력과 활동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사업 강화와 시 군 발전에서 책임 비서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당 내부 사업이 시물로 우리의 혁명 진지 계급 진지를 굳건히 타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당 내부 사업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일꾼들과 당원들을 당과 혁명의 충실한 토사로 준비시키며 전체의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당 정책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 사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이 어떤 일에 부닥친다 해도 당 내부 사업을 철칙으로 두 손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간부 대여를 잘 꾸리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 혁명적 원칙을 엄격히 견제하여 간부 대여를 정간화하며 이를 위하여 간부 사업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장성 사업과 당 대열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기층당 조직을 강화하고 일꾼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 생활 조직과 지도를 실속 있게 할 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이 기층당 조직을 중시하는 당 중앙의 의도를 똑바로 명심하고 조국당 당 세포들과의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기층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당 사업의 기본 고리이고 당 대열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담보인 것만큼 시 군당 위원회들은 기층 당 조직들이 당 생활 총화와 당 학습을 비롯한 당 조직 사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하고 당 회의 운영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일꾼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 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새로 개정한 당 규약과 당 규약 해설집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풍이 전당에 확립되도록 하며 당 생활 조직과 지도를 당 대비 결정 관철회로 확고히 지향시킬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농촌 당 사업을 강화하여 농촌 계급 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할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시 군당 위원회들에서 리당 비서 관리비원장을 비롯한 농촌 초급 일꾼 대여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당 쪽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농촌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농사 일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3대 혁명을 추진하며 리당 사업을 추켜세우는데 뭐를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 군당 조직들이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여 온 사회의 혁명적이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확고히 지배되게 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제압 소멸하는 투쟁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이 당위원회 부서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시 군의 모든 사업을 당 중앙의 의도에 맞게 정확히 조직 전개하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시 군 앞에 나선 혁명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 군당 책임 비사들은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전반 사업을 책임진 당 책임 일꾼인 것만큼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과 사업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사업 작품과 풍모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당 중앙이 파견한 정권 대표인 책임 비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표는 높은 당성과 정치 실무적 자질입니다.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을 환히 꿰들기 위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 정책에서는 막힘이 없는 박사가 되어야 하며 사업 조직과 총화의 전 과정을 일꾼들에게 당 정책을 신념으로 새겨주는 교양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 사업 실무에도 정통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높은 문화적 소양을 겸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시 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하는 오늘의 시대에는 책임 비서들의 수준이자 곧 시 군의 발전입니다.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당 정책과 당 사업 실무는 물론 자기 시 군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농업과 공업, 건축과 국토관리, 교육, 복원 등 여러 분야의 선진 기술과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존엄과 권위, 어머니 당의 사랑과 믿음을 군당 위원회, 특히 책임 비서의 사업 방법과 작품을 통하여 실제로 감독한다고 하시면서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 1본세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때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군당 위원회는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정직 인민들의 마음속이 뿌리박은 군당 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책임 비서들이 군의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자기의 전제방식, 혁명적 당풍을 견제하고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며 초보적인 요구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일부 책임 비서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동지들에 대한 존중심, 사업에 대한 성실성이 시박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사상적 근원을 명백히 규명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철저히 수양하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에서부터 간부들과 당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부터가 당 조직들과 당원 대중을 움직이고 정치 사업을 앞세우는 고유한 당 사업 방법을 체득하고 구현하여야 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아래 일꾼들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이 능숙한 군중 공작 방법을 구현할 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적 성격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데서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응당 기수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상 고충을 해결하는 사업을 최우선시하며 한 사람을 만나도 신부모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그들의 눈빛과 표정 평범한 말에서도 속마음을 읽고 대책을 세울 줄 아는 참다운 당일꾼이 될 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 공작 방법대로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의거하고 그들의 정신력과 지혜를 발동시키며 그 힘으로 사업 성과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이 발언과 행동, 도덕 풍호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자신을 특수화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아랫사람들과 인민들을 존중하며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은 항상 자기를 파견한 당중앙의 권위와 위신, 노동당의 혁명적 당풍을 생각하면서 레이 범죄를 지키는 데서도 수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청렴 결백성을 견제하고 세도와 관료조의 부정부패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러시면서 자기 자신이 당 앞에, 인민 앞에 결백할 뿐 아니라 가족, 친척들도 절대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신칙하며 군안의 모든 일꾼들이 세도와 관료조의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장악 통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이 당제8차 대배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작전하고 지도하여 시군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개선에서 또렷한 실적을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시의 군당 책임 비서들 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경제 과업은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느리는 것입니다.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농업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애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항상 중시하고 당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시의 군 협동 농장 경영이 경영위원회가 농사 작전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경영위원회의 사업상 권위를 세워주어 시, 군안의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 뿌리 깊이 배겨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야 합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군을 잘 꾸리고 군안의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의 마땅한 임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시, 군 소재지들과 농촌 마을들을 시대 문명의 높이에서 꾸리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자체의 기능국 역량과 건설 장비에 의거하여 지방 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적극 이용하여 지방공업 공장들을 활성화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느리며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비롯한 축산을 많이 하고 양호를 자기 시군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옳은 전략을 세우고 자기 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이용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을 받드는 데서 제일 많은 일감을 걸머쥐고 있는 시군당 책임 비서들은 반드시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당중앙과 사상과 뜻과 순결을 같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강습회를 계기로 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안목이 더 넓어지고 정치의식과 혁명 열의가 더 한층 악량되어 자기 시군을 부유하고 문명한 사배주의 낙원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데서 새로운 큰 구름을 내 지푸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우리의 토쟁 과업은 방대하고 조건은 불리하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기대와 바램은 그 어느 부위라 때보다도 매우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해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당 중앙이 내놓은 정확한 로선을 철저히 견제하고 정확한 정치적 영도를 실현해야 할 때이며 따라서 시군당 책임 비사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대단히 무겁고 중요하다고 제3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북받치는 격정과 새로운 신심에 넘쳐있는 시군당 책임 비사들에게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발전에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시군당 책임 비사들을 위한 강수패를 특별히 조직해 주시고 괴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며 시군당 사업의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신 탁월한 사상 리론과 위대한 스승을 우러러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열광적인 만태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제1차 시군당 책임기서 강수패에서 하신 총비서 동지의 결론은 우리 혁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행시켜 나아가는 최대적 여부에 맞게 전국의 모든 시 군들을 운용 구강한 협의를 건설해 강력한 보류로 전전시키기 투쟁에서 시군당 위원회들과 책임기서들의 역할을 백번으로 높여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강력한 모습을 밝힌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시군당 책임기사들은 총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혁명사업의 절대적 진리로 투쟁과 혁신의 무기로 받아안고 당중앙에 파견한 지역적 보좌관답게 시군당 조직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는 강력한 참모부로 꾸림으로써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반드시 뚜렷한 변화와 전진을 일으켜 나아갈 더 높은 신심과 여리에 넘쳐 있습니다. 강습회는 계속됩니다.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3.1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온 나라의 시군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강력한 보루 보유하고 문명한 지역적 호점으로 전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지침과 방약들이 집대성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아하는 시군당 책임 비서들은 드높은 신심과 열정에 넘쳐 강습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1차 시군당 책임 비서 강습회가 3월 5일 계속됐습니다. 강습회 3.1회의에서는 당과 혁명 대화의 1심 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며 시군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당적 지도를 실속 있게 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재인식시키는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경제 비서인 오수용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 부장인 김재룡 동지가 강습회 출연했습니다. 강습회에서는 시군당 위원회들에서 당조직사업과 당사상사업을 혁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억척같이 다지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대비결정관찰회로 능숙히 조직 동원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조직지도 부장은 간부대열과 당대열을 탄탄히 꾸리고 기층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의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당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 데서 나서는 당사업의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강의했습니다. 시군당위원회들이 농촌 당사업을 중시하고 농촌 초급 일꾼들과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심화시켜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시대와 혁명 발전에 절실한 요구에 맞게 대중의 사상 정신력과 창조적 요리를 제고하기 위한 정치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벌이며 당 선전 선동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상의 침투력 사상 사업이 실효성을 높여 나갈 때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시군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범론적 문제들이 추급됐습니다. 강습에 출연한 경제비서는 우리 당의 시군중시사상 시군강화 로선의 총적 목표대로 모든 시군들을 문용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자면 시군당위원회와 책임비서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 지도를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군의 경제 발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추켜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더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경공업 원료를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농장들에서 과학적인 용농 방법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시군당위원회들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경제비서는 농업생산의 초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 요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면서 다수학운동을 고조시키고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실속 있게 지도할 때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지방공업공장들을 활성화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느리고 시군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교육, 보건,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해설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모든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당과 인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사업을 강화하여 자기 시군을 혁명화된 지역으로 만들며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조직자 기술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됐습니다. 시군 강화를 위한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실촌방도들이 집약된 강의를 적극적으로 상실하게 받으면서 시군당 책임 비서들은 자기 지역을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모범군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과 우수한 경험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강습회가 계속되는 속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파견은 야전청치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려는 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혁명적 열정은 더욱 비등되고 있습니다. 강습회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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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